아 요쪽은 근데 좀 낫네 고지가 아니라 방공 라인이라 아 근데 이 아래쪽에 있을 것 같지 않아? 네 조심해요 야스나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? 저기 어려져있는데 약간 자연스폰 느낌이 물씬 어 이제부터 슬슬 조심해야될 것 같아요 왼쪽이 수도소리 아..솔풀이라 조심해야되는데 거리 조금있다 저총소리는 오륙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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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언덕 뒤 오케이 오케이 굳이 한명인가 한두명인가 체크 안되면 안써와야될 것 같은데 이 언덕 좋다 아 좋네 이거 방공 언덕이에요 아 좀 더 들어가야되요 이 언덕에서도 이건 슬슬 별거에요 여기 이 근처에 누워있는 애 있을텐데 바로 앞에 나무 195나무에 없나 혹시 어? 저거 아니에요? 아닌것 같아요 살짝 더 앞으로 저..어 앞에 바위 좋은것 같은데 아 여기 안전지역 방금 부시 안전지역 근데 여기 너무.. 영원히 거긴 너무 티나는데 시커메서 아 여기 여기 안되는데 가다가 가다가 그냥 가스오면 들어가죠 그걸로 안된다 여긴 안전지역 위치가 그렇게 나쁘게 형성되고 있진 않은데 방금 회수통 문 열려있다가 다치.. 다치지 않았어요? 아 저희 자칭이다 아뇨 여기 쏘지마 쏘지마 저기 저기 카우팔 폐우소는 닫혀있었던것 같거든요 조심하세요 근데.. 아 열려있었는데 닫힌것 같아요 왼쪽 방향에서 쐈어요 왼쪽 방향 어 미친다 거기 거기 아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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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방향에서 저 다시 보게봤는데 정확하게 왼쪽 거기 아가리 좀 더 왼쪽에 총을 쐈어요 쓰나 아 쓰나 개 아프네 저 엎드려있네 둘 뒤에 어디 오른쪽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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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방에 저기 있네 쟤네가.. 쟤네가 쏜것 같아요 네 쟤네가 쏜것 같아요 은혜만 방송하러 보면 왼쪽에서 총 쏴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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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가서 저.. 바위 뒤에 있는 애 먼저 따 버리면 될 듯 쟤네..여기 모르는데 쟤네는 여기서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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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? 여덟 배열이라 헤드 아이고.. 빠졌어요 지금 내려온거에요 여덟 배열 어디갔어? 여덟 배열 어디갔어?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따 어디갔냐 여덟 배열 저기 나무 데있자 나무 데있다 저한테 안 될텐데 아 일단 숨고 이거 망했다 소리냈다 이거 느꼈겠다 괜찮아 괜찮아 쟤네가 위치 진짜 좋네 사람아 또 내려가 놨죠 산위에 왼쪽 에스바람 저쪽은 쏘면 안되는게 은혈 배열 아니었으면 오른쪽 쟤네가 원 아니었어서 해우소 맞네 해우소 맞네 아 쫄대 아 어쨌든 문 열열준는데 다 큰것 같다라고 ож 이빈 양각인데 가서 저거 죽여와야 겠다 쟤도 한명인것 같애요 20초 남았어요 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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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른쪽 해우술 쏜거 맞았냐 소형기에요 소형기 뭐야 뭐야 아 8평 어디갔어 8평 어디갔지 진짜? 8평만 있었는데 저거 한마리 잡았는데 13킬 킬 보상 130 뜨는거 봐 와 미쳤네 와 어떻게 해요 그만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더하면 더한다는 마인드죠 오케이 막판 하자 막판 막판 오케이 오케이 막판 막판하면 게리가 바톤터치 할거야 오케이 내가 8평 버렸어요? 왜 버렸냐 나 개꿀잼인데 우리 다같이 끝까지 가볼까요 어 오케이 티먹어 근데 방금 아온이 혼자였어서 템이 많았을수도 있어요 갑시다 끝까지 좋아 근데 이거 중요한게 저희도 잠수인척을 하고 가만히 자동적으로 떨어져야되요 근데 다 잠수였어 전부다 팀 3명이 잠수하는 경우는 뭐하는 경우야 팀 3명이 잠수하는 경우는 뭐하는 경우야 친구가 갑자기 불러서 풍겼다 네트워크 상태가 안좋다 아 그러네 한명 튕겨가지고 같이 나갔을수도 있겠네 로비로 나가버리는거 아 근데 기절이였어 심지어 쌈이 아 잠성 dass 일 노래 코디 아 근데 이거 잠수메터 안통하겠다 왜요 왜요? 세번이가 종착역이라 세번이 간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서 떨어지니까 완전 다르게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자 잠수인 척 세번이 한툰 가고 아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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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팀 있다 하나 둘 어 한명 움직인 것 같아 아닌가 와 그런데 이게 날개 개멋있다 저분 오빠의 빅치 같다 좋아 각자 하나씩 먹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잡고나서 사격장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번이 니가 들어갔으니까 이미 저 앞에 사격장이 들어가는데 하면 아닌가 사격장 한명 들어간다 아아... 총 가지고 와서 우리 학살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 얘는 그럼 오른쪽으로 돌 라인이 없는데? 아니 근데 쟤 달려오는데 좀 걸려요? 오른쪽에 저거 총 있을텐데 차있다 차있다 오른쪽 차있다 오른쪽 차있다 여기 잡고 가면 돼 그냥 잡고 오른쪽 오른쪽 사이좋게 한 명씩 차를 한 명이 이거 로드힐로 다? 아버님은 두 명 잡으세요 오케이 얏 팔콘펀치 이거 내꺼야! 야! 야 싸움 좀 하냐? 킬 아야됨 야 뭐야 얘 뭐야 얘 쩐다 얘 쩐다 야 너 개쩐다 어 근데 냅두도 알아서 죽어요 아버님 야 얜 기어서 우주 끝까지 가는데? 야 죽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먹고 이거 바로 여기 찍어가면 되겠다 에이씨 어 네 노란색 찍은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애 어 자키 자키 차가 생각보다 머네 바퀴벌레 쩌네 너네 다 잡았어요? 네 네 일단 아고니 먼저 데리고 오면 앞으로 뛰고 있으세요 그럼은 이 혼란의 틈타 해구소를 잠깐 영키리어라 뜨는데 누... 어어ً 어어 아우 잡았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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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려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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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잡을 수 있어? 잡을 수 있어 야야야 쟤 총괄할거같아 야야야야 나 때릴테니까 박아 박아버려 박아버려 몸통 박치기 총알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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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주먹질하러가야할거같은데? 같이죽여 같이죽여 주먹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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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 아아 어 나 때린다 나 때린다 나 때린다 나 때린다 나 때린다 빨리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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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 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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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쏜다 건축 나야 건축 나야 건축 나야 어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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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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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야 아하하하하하 아이 캐니어어어어 그게 총알없었다 살리는척 획일이 erry,to 8 대 i z 어오야 요기 아래로 가야해 노란색깔로 가야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별로 감유못 cope 그냥 강북으로 가자 강북 멋쟁 빠빠빠빠빠Da etically 멋쟁 강북 멋쟁 강북 멋쟁 charitable 가리가는거야 저 불은 조원이에 туда 트 espace 야 오른쪽 제목하면 두명 사망한다 차가 터질수도 있어 비가 없어서 오케오케 어 근데 너보다 터지마 근데 헤드씨가 개멋있었다 봤지 봤지? 봤지? 야 야 봤지? 박으면 다 뒤진다는데 야 야 봤지 봤지? 내가 헷갈리는거 봤지? 이거 근데 AK 탄알이 없네 얘 야 야 봤지 봤지? 그만해라 대답 안하냐 왜 내가 먼저 말해줬잖아 대답 먼저 해줘라 봤어 봤어? 우와아 어 저기 안에 차 뭐야 저거 누구 있는거야? 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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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 차 안에 있는건가? 자 폐차 폐차 에어드라 소리 비행기 요쪽으로 온다 아 아니네 반대네 조거폴? 야비야비 비가 없는 하루는 오오오오오오 여기다 여기서 여기서 생각하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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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죽이려 했어 아완님 안죽어 나 안죽어? 아완님 죽는거 봤냐? 좋아 아파트 하나 먹었고 여기 조거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조심 SR은 뭐야 SR이 나왔는데? 스나 라이플 아 아 나 SR이 스나 나 SR 나 SR 나 SR 스카 가져올게 바쁘자 오케이 갖고와 오케이 잠깐만 내 위치맨 소리 났어 리얼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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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헐 우리 총 없는데 빠져나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도망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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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하나오세요 ㅎㅎ핫핫핫 career 야 나 총 얻었어 P一 빨 빵먹으면직홈 드세요 너무 아프네요 보정기 이긴거 아니네 마 준영 형이 빵 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단 말은 안했다 너 내가 너 죽인다 알았어 알았어 총은 없는데 총알만 나와 나는 가방이 없어서 아무도 못 먹고 있음 거기 라인에 있는데 님들 어우 괜찮겠음? 그럼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죽어봤자 과학 증명밖에 안되서 아 아 잠깐만 나 방금 잘못본거 같아 아 또 봤니 사람을? 아 이거 내 집에 있었어 방금 여기 애들 파움이 좋을텐데 야 나 총 있는데 죽여줘 어 제 앞라인 아파트 단지에도 있어요 다 죽여줄게 누구야 누가 괴롭혔어 잡아줄게 중형님 있는데 있다고? 아 그럼 여긴 안전적이네 거기 단지에도 있었다니깐요 아 리얼? 어 단지에 있었어 여기 왔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있어 지금? 글로 와야돼 내가 어떻게 저 도망갔고 왼쪽 단지 아파트에 한 팀 있어요 어 아 또있다 여기 여기 차 안들 도온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싸울래요 말래요 아 또있는게 아니라 렉아니야 그거 아 가볼까요 그러면? 아 일로와 일로와 제생각이 절대 렉아니거든요 너 아까부터 위에서 소리 들린다며 오른쪽이었는데 방금 도와주고싶지만 도와줄수가 없어요 총이 없어 나 그리고 난 파밍을 더 해야돼 난 총이 있어 나는 파밍 안됐어 그럼 난 도망간다 난 갈 데가 없어 나는 왜 우리는 하면으로만 너만 계속 만나냐 어 저거 아닌가? 그럼 나 들어가볼까요 그러면?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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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본인 귀는 믿을 필요가 있어 근데 본인 귀는 믿는게 되게 중요함 꼭 아닌가 싶으면 꼭 있더라 뭐죠 근데 변태같은 팀도 진짜 있는거 같음 아씨 야 나 불러갈게 죽여줄게 어디야 아싸 소금기 권총이다 어 있네 있네 아니 있죠 소리 소금기도 났다니까 진짜로 오른쪽에도 있는데? 하나컷 하나컷 간다 간다 갈게 두명컷 두명컷 아아아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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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빠졌어 나 자빠졌어 아 나 죽었다 아 젠장 헤드 맞았다 왜 많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두팀 있는데 여기 아 여기 뒤에도 한팀 있어요 세팀 정도 있는거 같은 엄청 많네 여기 저거폴 바로왔나 애들 다 너가 죽인 애는 또 다른팀인가 본데 그런가봐요 잘있어요 안녕 원님 내가 가고있어 노노노 죽어라 사람 발견했었는데 너불아 니 옆에 있었잖아 방금 아 총없다 아 총 끝까지만 오네요 아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오케이 권총 풀템으로 갈게요 너불이 옆에 지나가는데 저거 남순님인가 어 뭐지 남순님 뭐 올리는데 아 나 남순님인가 어 벌써 한나 했는데 남순님 너무 먼데는데 멍? 아 가깝네 근데 저 진짜 템이 열심히 세지 파밍인데 이거 좋겠다 아 뺏어먹자 아 까비 어차피 기절 기절이라 아 적팀이 뺏어먹는건 그거래 젤 파 파 파 파 파 마 폭도 건더기 이 이 빤 하나 없어? 빤 하나 없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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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진짜 흐흐흐흐 진짜 야 남순이 부지겠다 진짜 그지 상태로 왔다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벽 뒤에 있잖아 벽 뒤에 있잖아 그거 왼쪽에 있다 어? 야 이건 한 번 더 해야겠다 아무래도 네? 아버님 이제 더 이상 하면 문 닫을 텐데요? 아 그러겠네 가자 아니요 그래도 해야겠네요 오케이 합시다 아니야 가자 아니요 아버님 이 상태로 끝내면 저는 시청자분들이 구타를 받을 수 있어요 노노노노 생각해보니까 더 늦어지면 안 돼 멀씨 야 애들 중에 하는 애들 없냐? 한다는 애들? 아무도 알아? 그러게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네 이 참 뭐 나였으면은 저야 하고 있다 뚜뚜뚜뚜뚜뚜 한판 하고 있을거야 남순이 우리 둘이 주리? 듀오 호? 오케이 일단 초대줘 리브팀 한 다음에 고고고고고 자 고 또 그는 계속됩니다 으흠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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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압 예압 여기 한 두팀정도 떨어진... 뭐야... 세팀? 좀 많네 자 내려갑니다 오케이 저기 오른쪽으로 따로 떨어지신데 갈거에요? 오른쪽 건물? 떨어진 데 가도 되고 아니면 저희 가운데 가도 되고 떨어진 데는 다른 데로 간다 한 명 가네요 쟤가 제일 빠른 듯 우와 창문으로 들어간거 아니야 방금? 옥상 간다 옥상 간다 옥상 오른쪽 따로 떨어진 데 가야될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1층 진입이다 1층에서 돌아야겠는데 이거? 예 오 바로 싸우는거 봐 개무섭네 헐 망했다 나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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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 안돼 어 개 망했다 잘 있어요 행복해요 아버님 저 이미 끝난거 같아요 첫번째 파밍을 M4를 만난 애를 만났어요 옥씨 M4있어요 거기 사람 덴포드네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? 이거 점프하면서 C를 빠르게 누르면 될거에요 아마 슈퍼점프로 좀 해보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하아 어? 와 여기.. 무섭네 와 개무섭다 그쪽에 우지 있어요 우지 한 명 1층이죠 이거? 네 1층 사운드예요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? 아랍 진짜 봅 Coco Bele 눈물